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른 아침 감은 눈을 억지스레 떠야 하는 피곤한 마음 속에도 나른함 속에 파묻힌 채 허덕이는 오후에 앳된 심정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 아름다운 목소리 너무 좋네요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지 이분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가 낳았다 하는 성호의자 배우 정형식 씨를 초대에서 코너 이마세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동영석님 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목소리 어떻게 공동구매 안되나요? 공동구매? 사가십시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광고나 방송에서 듣던 목소리인데 이렇게 들으려니까 바로 앞에 뵙고 들으니까 저도 사실은 또 좀 신기하기도 해요 허중씨를 직접도 아닙니다 여기 와가지고 허중쇼에서 보니까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그 나레이션을 해주셨던 게 정형석님 그 앨범 본인 앨범 네 아 2020년에 발표한 사랑 그대로의 사랑이란 곡에서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곡이 아니라 나레이션으로만 이루어진 곡이죠 아 그래요 원래는 이제 푸른하늘 유영석 선배님의 90년대 그 곡인데 그러니까 약간 신앙송 방식으로 맞죠 계속해서 자기의 진솔된 얘기를 하는 그런데 이제 음반을 처음 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새로운 곡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재즈 평론가 이제 작가이신 남무성 작가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같이 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 생각을 하다가 좀 리메이크 곡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약간 사랑 그대로의 사랑 약간 좀 성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의 진솔된 마음을 좀 얘기해봐라 그래서 사랑 그대로의 사랑 사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낸 곡이 하얀나비 아 하얀나비 네 김정은 선생님의 하얀나비라는 곡을 같이 이제 두 곡을 냈었죠 처음에 그렇군요 어쩌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관심이 많고 애정도 많고 네 부족합니다 근데 아 부족해요? 근데 좋아해서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던 생각이기도 하고 나중에 나중에 더 나이 먹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도전을 계속 좀 해보고 있습니다 원래 꿈이 그러면 성우가 아니라 가수 어렸을 때 가수였어요 그렇구나 가수였고 나가서 나가서 노래하고 소풍감 노래하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앞에 나서가지고 노래하는데 전혀 어떤 거리낌이 없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나가면 좀 기분 좋아지고 심장 떨리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약간의 관종끼가 있었다는 그런 건가요? 타고난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아니죠 아니에요? 고음이 안 올라가가지고 고음이 안 올라가? 칠형적입니다? 그때 저희 때는 또 락발라드 같은 게 유행했던 때라서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접었었죠 하지만 이렇게 뒤늦게 꿈을 이루셨군요 네 재식대로 재식대로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가수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에겐 성으로도 많이 익숙하고 네 나는 자연인이다의 어떤 그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자연인들의 얼굴 뒤로 우리 정영석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듣기만 해도 뭔가 힐링되는 그런 느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혹시 광고 뭐 이런 나는 자연이다 같은 예능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목소리 출연하신 게 얼마나 될까요? 세보진 않았는데 뭐 다큐멘터리나 뭐 광고 홍보 이런 거 비슷한 다 세보면은 엄청날 것 같은데요 몇 백 몇 천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저도 다 기억을 못해서 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표작 몇 개만 제가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옛날 생각도 날 겸 제가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먼저 공기청정기 광고 좀 아 요즘 댄 광고인데 해보겠습니다 빌딩 숲 그 속에 진짜 자연이 있다 깨끗한 공기만이 가득한 초순도 공기청정기 목소리만 들어도 이미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 스튜디오가 좋게 들어주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또 커피 광고 알겠습니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아 맞아 이거야?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원칙을 지켜 1%의 커피콩을 키우는 뭐 바리스타 슬롤스 이런 것 아 농부 후아 맞아 맞아요 면도기 광고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은 짧게 하자면 그거죠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아 빌라이트 뭐 그런 아 진짜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어디 가는 거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전에 많이 좀 한참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한참 많이 했었죠 거의 한 7,8년간 많이 했었죠 아 7,8년 동안 네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또 대화하고 병행하고 그러느라고 네 나은주님께서 형성님 출연한다고 해서 왔어요 이상훈님이 철파엠 월요일 방송 늘 잘 듣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철파엠에서 월요일에 네 저희 제 아내랑 박준희 씨랑 같이 월요일 프로그램 게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정으로 네네네 아 그렇군요 김미리님은 야 이게 이게 다 정영석님 목소리였어요? 아 소름 아 네 제 목소리였습니다 김혜인님은 내가 만약 이런 목소리라면 정말 하루 종일 떠들 거야 제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떠들면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궁금하네 정영석님은 어때요? 좀 과묵한 편이에요? 아니면은 돈 안 주면 과묵해요? 전 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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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예요? mbti로 따지면 이가 아니고 아이라서 살짝 좀 내양적인 내성적인 그럼 말할 일이 없으면 그냥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친한 사람한테는 거의 수다쟁이에요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별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말 듣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네 그건 요즘 좀 나이도 들면서 좀 많이 나아졌는데 나처럼 엄청 가리고 근데 친한 사람들한테는 아 형 그만 좀 해 뭐 그럴 정도로 제가 많이 떠드는 말씀 많이 하시고 그때 네네네 그렇군요 조영자님은 귀가 녹아내릴 것 같아요 한승아님 솜사탕 목소리 김용화님은 얼굴이 잘생긴 게 좋아요? 목소리가 좋은 게 더 좋아요? 궁금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저는 목소리 좋은 게 좋습니다 얼굴은 매력적이게 생긴 게 좋고요 이렇게 한번 둘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고장하십니다 매력적인 얼굴과 아름다운 목소리 감사합니다 출연 잘했네요 둘 다 가지고 계세요? 너무 부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능도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기를 막 잘하고 목소리 막 잘 나고 이렇게 하면 실제 이 사람이 이런 등장인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성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게 이를테면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를 지금 몇 년째 굉장히 오랫동안 10년째 넘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 혹시 자연인 아니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 자연인인 줄 아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산에 가고 그러는 건 태기 형이랑 승윤인데 안 가시죠? 목소리만 나오시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식당 가서 주문하거나 이러면서 혹시 그 산에 어제 나오던데 왜 산에 안 가고 지금 여기 와 있냐고 막 이러기도 하고 저는 산에 가지 않고 저는 나레이션을 하고 옆에 있는 것 같죠? 뭐 그러기도 하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내가 내 목소리가 이렇게 좋다라는 거 언제 아셨어요? 사실은 목소리가 컴플렉스였어요 언제까지요? 중학교 중학교? 때까지 컴플렉스였어요 아저씨 같아서? 네 아 조숙해서 네 너무 이모 여기 떡볶이 2인분이랑 오뎅 뭐 이런 거 좀 많이 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 세상에 쫄매도 좋을 것 같아 이모가 아휴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뭐 애호름 같은 목소리를 내니? 뭐 이러면 이제 좀 아니야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심쿵한 거야 아 심쿵은 아니고 심쿵한 거야 심쿵해서 심쿵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아 진짜 사랑합니다 허정님 진짜 이렇게 또 말씀을 잘 해주시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되게 컴플렉스였는데 지나고 나고 이제 고등학교 되고 또 대학생 되고 이랬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사실 재능이지 네 장점이더라고요 전화 통화하고 그러면 또 그때 당시에 또 통화했던 그 여성분들은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오래 통화하려고 또 얘기도 하고 만나면 또 그 오빠 맞냐고 하지만 아내분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잘못 말했네요 이 정도야 뭐 네 그렇군요 그럼요 이게 참 고급스럽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듣는 사람 말 그대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평안을 주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직접 저를 만나보면은 두 발짝 물러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말탈 것 같이 생겼잖아요 말탈 것 같이 약간 좀 말갈주기나 국방민족 같은 외모로 제가 매력있지 소유하고 있으니까 약간 교회오빠 이미지를 상상하다가 너무 정반대의 인물이 어? 아닌데? 아닌데? 이렇게 약간 두 번에서 세 번의 부정의 단계를 거쳐요 예를 들기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뭔가 그 되게 잘생긴 전사의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 앞장서가지고 적장을 해치우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진짜 어디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은 어떤 왕자님 같은 이미지 그렇죠 얼굴 확 약간 그런 이미지죠 그게 이제 그 감각 때문에 네 아주 크잖아요 사람들이 약간 놀란다 네 그렇군요 근데 목소리가 좋은 게 그래도 난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잘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엄청 힘들었죠 성우 되고 나서도 프리랜서로 풀리는 게 이제 저희의 숙명인데 그런 다음에도 한 1년 반 정도는 거의 산에 다니면서 친구가 뭐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술 사줄게 밥 사줄게 이러면 알았다 고맙다 하고 나가고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일이 없이 일은 거의 없었고 네 알아주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은 뭐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SNS나 이런 게 발달된 상태가 아니니까 제가 또 자체적으로 피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내지 못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은 아 뭐 계속 언급했습니다마는 자연인 이거 이 대표작을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프로그램과 광고를 통해서 감사하죠 많은 분들이 지금 정영석 씨를 알고 계시는데 아이고 이쯤에서 정영석 씨의 방송 활약상들 모아봤거든요 잠시 소리로 들어보시죠 가끔 자연인이 별미로 드신다는 자연인이다 어떤 맛일까요 자연인표 산중라면 일단 겉으로 봐서는 먹음직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두 사람 말없이 먹긴 하는데 이게 뭐 영 속마음을 알 수 없는 표정인데요 나 집사람 바람나고 알았어 이게 지금 이게 배우예요 배우 역할이죠 나의 아저씨에서 그렇죠 배우죠 나의 아저씨 세상에 널린 게 바람난 남녀 얘기였는데 정말 좋은 드라마인데 좋은 드라마죠 그게 딱 내 얘기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밖에 안 나 집사람이랑 그놈이랑 오늘 도장 찍으신 거예요? 아유 길게 아유 부끄럽네요 좋아 좋아 야 이 나 같은 놈도 사는데 너 집 형 타는 인생이 뭔 걱정이 있어 죽상이야 아 이선균 씨의 일도 밀리지 않아 아 아닙니다 야 이 존재감이 연기 잘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선균 선배님 또 아주 훌륭한 배우시죠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옛날에 왜 그 소리로 듣는 격동 30년 40년 50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드라마보다 소리로 듣는 드라마가 하는 연기하는 분들도 훨씬 더 힘들고 성우 분들도 맞습니다 근데 그 연기력 자체는 우리가 훨씬 더 상상을 알아볼 수 있는 상상도 하게 되고 상상도 하게 되고 네네네 이 장면 이렇게 들어보니까 연기 되게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셨나요 연습도 많이 했고 네 약간 진짜 타고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실은 그 우리 또 이선균 선배님도 너무 또 잘 리액션을 받아주시고 주시고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좀 편하게 좀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김원석 감독님도 되게 편하게 배우들에게 뭔가 좀 열어주는 분이라서 저야 뭐 영광이죠 뭐 이외에도 지금 OTT 서비스에서 방영 중이죠 지금 내과 박원장 이 프로에서도 비뇨기과 의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준비는 따로 못했습니다마는 우유부단한 비뇨기과 의사 우유부단한 의사 역할로 나오고 네 시트콤입니다 이거는 시트콤 시트콤 역할은 또 처음이시죠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생김새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약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역할도 그렇고 뭐 설마 내가 시트콤에 어울릴까 어울릴까 생일도 안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우리 감독님이 서준범 감독님이 캐스팅을 해주셔가지고 닭이다 이 역할은 이 역할은 형이다 이러면서 아 예 그래요 얼떨결에 하게 됐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목소리 성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연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할 때 제일 좋은 거 아 이거 진짜 성우는 지금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사실은 그리고 노래하는 거는 사실은 제 자아를 찾아가는 것도 있고 저를 돌아보는 일이기도 하고 부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상당히 제가 연습을 많이 했어도 다 튀어나가거든요 미세하게 그리고 끝내고 나서도 제가 100%를 연습해서 이 정도를 원해도 한 30-40%밖에 못 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또 돌아보게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연기는 연기는 똑같이 저를 돌아보게도 하지만 현장에 나가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러면 연기가 제일 좋다는 거네 결국 연기가 제일 좋구나 네 앞으로 연기 그렇군요 아 이렇게 되네요 향후 배우로 불리고 싶다 성우 떼고 아 떼는 건 그건 도대체 저의 또 고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떼는 건 좀 그렇고 예 가져가면서 이제 배우로도 또 정진을 해야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못다한 이야기 3부에서 맞이해 볼 거고요 오늘 성우이자 배우 정영석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영석 씨의 개인기 가운데 유일하게 비슷한 성대무사 하나 들려드릴 텐데 영화 타짜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네 네 아귀는 논산에 밤떼기가 있다고 내렸는데 평정장 손마가지가 달렸어 정말함 왜 그래 나이도 멀린 걸로 할게 대박 이게 성대무사 이건 이건 성대무사가 아니라 이건 신대림이지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모사입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다른 걸 또 못하세요? 다른 거는 제가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노력을 안 해봤고 장단 아닌데? 소름 돋았어 사실은 타짜를 너무 또 좋아하시니까 좋아하고 많이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아니 너무 고퀄리티로 나와서 약간 당황했는데 아무튼 힌트 잘 들으셨죠?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너구리 2번 고니 3번 아귀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건 논십원 긴건 백원이 드는 문자 샵103원 무린골란 부르시면 추첨통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정영석씨의 노래예요 네 쑥스럽죠? 많이 쑥스럽습니다 너무 좋은 노래 좋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얀 나비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3부로 갈게요 잘illä 띠가 흔들어내는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러브 FM 허지웅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 성우이자 배우 정영석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정영석씨의 하얀 나비도 듣고 왔습니다 노래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 8203님이 정영석님 목소리 너무 좋아서 퇴근길에 내비 소리 음소거하고 볼륨을 최대치로 키우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비 소리도 하나 녹음하시면 안 될까요? 우회전하십시오 네 그런거 한꺼번에 녹음해가지고 음원으로 좀 넣어주시면 좌회전하세요 지금 위험해요 괜찮다 좋다 마음 챙겨야죠 이렇게 편하게 그냥 좋다 좋다 양희영님 대우 정영석 성우 정영석 가수 정영석도 전부 다 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철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목소리 10살 우리 아들 꿈이 성우라서 더 형석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소리 유지를 위해서 따로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실까요? 해주셨어요 이거는 두 가지를 대답해 주세요 일단 챙겨 드시는 음식 두 번째는 10살 아들의 꿈이 성우인데 어떤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괜찮을지 10살인데 확실한 꿈이 있다는 건 정말 응원하고 박수 쳐줄만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직업군이든 간에 뭐든지 간에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챙겨 먹는 음식은 사실은 저는 소식을 해요 소식? 그리고 너무 많이 먹고 그러면 좀 뭐랄까 거북해져가지고 이 속소리까지 막 운영이 안 되는 느낌? 그런 것들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살짝 비우고 먹을 거면 살짝만 먹고 가는 게 좋고 그리고 너무 또 안 먹어도 그러겠죠 그거는 약간 립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립노이즈? 섬세하게 요즘은 이제 다 이어폰을 끼거나 이러고 방송을 듣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이어 모니터링 이런 걸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섬세하게 들으면 다 들켜요 립노이즈가 정확히 어떤 노이즈예요? 이런 거 말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그런 것까지 들리는구나 순간순간 계속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뭐 사람을 사랑해 주시면 그것까지도 다 포용하시고 너그럽게 사랑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완벽을 위해서 네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 따로 챙겨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음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목소리 관리를 위해서 잘 자요 잘 잔다? 잠을 안 쓴다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제가 술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몇 시간 자야 돼요?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다르죠 체질마다 체형마다 다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자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네 약간 좀 저녁에 조금 뭔가 많이 해요 뭐를 신진대사가 활발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자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아침에 좀 힘든 약간 몽롱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녁에 대단한 걸 하지 않고 10시에 자도 똑같아요 아 아 그러니까 몇 시에 자든 좀 그렇구나 그러면 네네네 그래서 자기만의 루틴에 따라서 좀 예 규칙적으로 아무튼 잘 자라 잘 자라 잘 자는 게 최고다 잘 자고 잘 먹고 균형 잡힌 어떤 식단으로 제가 영양사는 아니지만 그런 본인의 체질에 맞는 음식 그런 거를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많이 여쭤보는데 목소리 관리 어 네 관심 많아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다 똑같이 그 말씀하세요 잘 자야 된다고 잠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보약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저는 한 다섯 분까지는 그 사람들이 뭔가 비결을 알려주기 싫은가 보다 감추고 있다 아 근데 한 열 명 넘어가니까 이거 진짜인가 보다 다 똑같이 얘기해 그 얘기를 왜냐하면 물론 저도 그런 것들을 먹어봤죠 네 무슨 뭐 보약식 목에 좋다는 네 몸에 좋다는 뭐 몸에 좋다는 이런 것들도 먹어봤지만 그렇다고 목소리가 윤기가 난다든가 출력이 좋아진다든가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고요 네 근데 잠을 푹 진짜 잘 자고 난 다음에는 목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침부터 아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침부터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그랬을 때 느낌이 있어요 가라앉았을 때 좋은 느낌? 가라앉았을 때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아 날씨 좋다 이렇게 됐을 때 호흡과 이 단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운이 느낌대로 싹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뭔가 기분 좋은 베이스음처럼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게 오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화에 가까우면 이제 올라오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곡에서 잘 갈라지지 않고 싹 올라왔을 때 그때 기분이 좋아요 저를 포함해서 목소리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0677님이 그런데 이대근씨 느낌도 살짝 나는데요 이대근씨 성대모사 가능할까요? 이게 아까 그 너구리 경장 성대모사 때문에 아 그거 때문에 왜냐하면 목소리 굵으니까 톤이 비슷해요 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연습을 안 하고 아니 아니 내가 그 어 허재웅씨 이게 뭡니까 지금 아 너무 귀사해 귀사해 봐요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 아니 근데 대사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이대근 선생님 나온 것 중에 아 뽕 말고 뭐 있지?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거 말고 뽕 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뽕은 회사가 좀 그러니까 아 아니 지금 여기서 뽕이라고 하면 어? 잠깐만 짠 데로 간다 딴 데로 간다 큰일 난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알았다 알았다 아 근데 이대근님 성대모사 못하는 걸로 모든 연습하면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너구리 경장 듣고 너무 놀았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허정윤씨가 지금 어떤 사람을 춤추게 하는 매력을 갖고 계시네요 아 춤추게 하는 매력을 칭찬도 아니야 저는 진심이 없으면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현웅님께서요 아내 박지은 성우님 네 요즘 방송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두 분 중에 누가 더 잘 버시나요 하셨거든요 아니 그 박지은씨 하면은 네 이 겨울왕국에서 안나 안나 목소리를 하셨던 박지은씨인데 지금 아까도 뭐 나왔지만 철파엠 김영철의 파워 FM에서도 함께 코너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같이 성우셨고 네 누가 선배였어요 박지은씨가 선배죠 뭐 뭐 아무튼 지금 성우 청취자분께서 누가 더 잘 버냐 저 뭐 따져보진 않았지만 성우 된 다음에 초반에는 저는 형편 없었죠 제가 볼 때는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2011년도부터는 제가 확연하게 잘 벌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꽤 시간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말씀드릴 거는 올해부터는 올해부터 배우로 좀 잘 되기 전까지는 제가 쉽지는 않을 거다 박지은씨한테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안 네 왜냐하면은 저도 몰랐는데 뭐든지 적절하게 병행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어요 도전을 하면 그렇죠 성우일 하면서 하던 거 하면서 배우일도 뭐 이렇게 근데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도전을 하면은 문이 밖으로 열리지 않는다 큰 문이 안으로 열려서 내 거를 정말 많이 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와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래 하던 일이 있는데 시간이 4시간 남아 그래서 그 4시간 온전히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은 네 완전 착각 완전 착각 정말 올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정말 몰두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요 그래야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안 벌겠다 지금 충격 발언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박지윤씨한테 내가 저기 작년 말쯤에 아마 좀 배우활동을 더 본격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이제 좀 벌이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어떡하지 우리 애들도 이제 커가는데 뭐라 그래요 아내분이 박지윤씨가 맘대로 해 언제 그런 거 내가 뭐 많이 보러 오라고 그랬어 그 대신 제가 옷을 좋아하니까 옷을 좀 덜 사 그리고 용돈을 조금만 줄이자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옷을 얼마나 사길래요 한 달에 얼마나 사길래요 그건 정말 아닌데 옷을 많이 좋아합니다 옷을 많이 좋아해서 좋아하고 그렇게 근데 어떤 중요한 대화에서 거론이 될 정도면 엄청 많이 사는 게 아닐까 그렇죠 옷하고 책을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책이 많고 집에 옷이 많고 뭔가 옷 얘기했다가 아차 싶어서 책을 갑자기 지어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살짝 눈빛이 흔들렸죠 아 그래서 아 근데 이해해 주시는구나 많이 이해해 주고 그렇군요 감사하죠 사실은 박지윤씨한테 성우 두 분이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이따가 좀 여쭤보기로 하고 네네 음 우리 아까 정영숙씨의 하얀나비 들었었는데 노래를 부르신 이 컷들 노래 활약상 요것도 한번 컷을 준비해봤는데 발표하신 노래 두 곡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좋잖아 어차피 헤어질 거 아 부끄럽네요 어차피 아파할 거 사람 그거 어떻게 하죠 어차피 헤어질 거 어차피 아파할 거 이게 정영숙 일단 듣고 다 그래요 그래도 돼요 힘이 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어도 돼요 그댄 소중하니까 첫 번째 들었던 곡이 어차피 헤어질 거 네 맞습니다 2021년에 나왔던 네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들었던 곡이 다 그래요 라는 올해 나온 곡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노래 부르실 때는 좀 더 미성이네요 약간 그 부스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감정이 잡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작곡가 분이나 편곡자 분께서 약간 저의 그런 소리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곽진원 씨도 좋아하고 뭐 그런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뭐 햇살 따뜻한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이를테면 뭐 아니면은 한석규 씨의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이젠 나를 남 이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사랑 이렇게 이렇게 되는 저도 사실 아직까지 너무 좋은데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틀겠습니다 아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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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너무 스타일이 딱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음 이게 올해 나온 노래면은 네네네 애초에 연기에만 올인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왜 그러세요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 물 흐르듯이 사는 게 제 제 인생에 물 흐르듯 물 흐르듯 자연인처럼 아니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저도 괜히 좀 다 그래요 같은 경우는 작사에도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타 방송에서 이제 라디오 DJ를 했을 때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아 그렇구나 사연 읽을 때 아 그래요 음 그래요 음 이 그래요란 말에 좀 많이 위안을 받는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래 나갈 때나 뭐 이럴 때 한번 좀 끄적거려봤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 그래요라는 곡을 쓰신 거구나 곡을 만들었죠 만들고 부른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래서 저의 어떤 기록 그리고 다시 또 저를 좀 돌아보게 하고 저를 좀 겸허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노래 작업은 되게 작아지거든요 사실은 진짜 부스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래서 그런 작업 음 으로 저는 삼아서 가면 너무 좋다 뭐 이걸로 돈을 벌겠다 유명한 가수가 되겠다 이런 비전보다는 돈도 벌어야지 감사하죠 돈도 벌어야지 그럼 좋겠지만 박진희씨가 돕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그런 욕심을 내면 모든 것들이 안되더라고요 그렇군요 한혜영님께서요 다 그래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하루에 3시간 들은 적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귀 아프다고 했어요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한혜영님을 위해서라도 음 다 그래요도 좋고요 네 다른 노래도 좋으니까 지금 떠오르시는 곡 좀 한 소절 불러보시죠 음 남들도 모르게 서성히 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람 그 이름 아껴 불러보내 보내 아 좋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목소리에 그 베이스 음이 약간 무슨 밤꿀 같아 밤꿀 밤꿀 같아 밤꿀이요? 아까 들어오신다 들으셨어요 제가 청취자분들 혹시 제가 읽어줬으면 하나 정현석씨 목소리로 읽어줬으면 하는 문구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8846님 형성님 요거 좀 읽어주세요 파리의 연인에서 박신양씨 대사인데요 애기야 가자 1412님 형성님 김상주씨 명대사 해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가연님 내일 공교롭게도 월급날인데요 가연씨 한달동안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가연씨 정말 한달동안 고생하셨어요 아 좋다 이거 녹음해놓고 싶다 최지원님 아 좋은 목소리에 이런 가사 부탁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봄이 되면 가사가 재밌고 해서 자주 듣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10cm의 봄이 좋냐 가사 중에 요거 좀 불러 말씀해주세요 얘기로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더라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더라 몽땅 행복해라 행복해라 알았지? 다들 만족하셨을지 아 그렇군요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노래 노래의 매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용석씨 노래의 매력이 대우로도 너무 좋지만 엄청 정말 좋은데 그럼 앞으로도 한국식 한국식 좀 1년에 좀 내겠습니다 그냥 박지은씨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게 가정이 평안한 게 제일 좋은 거지 정답이십니다 맞아요 우리 내 게시판에 하나 기억해놨었는데 지금 지나가버려가지고 다른 거 여쭤볼게요 혹시 롤모델이 있으세요? 저는 20대 때도 그렇고 물론 좋아하는 배우도 가수도 있고 되게 많지만 롤모델은 딱히 없어요 네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알아가고 제 자신을 탐구하기에도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역 같은 것도 들어오면 제 자신에서 그럼 내가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전화가 단정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그런 제가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이 저를 제일 잘 아는 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진짜 문득문득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평생 계속 알아가고 싶고 대입해보고 싶고 그래요 그러면 대체 롤모델들도 없고 열정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모든 걸 쏟아내게 만드는 열정이라는 게 이게 저는 그냥 무턱대고 낼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믿는 바가 있어야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믿는 바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 가능성 없이 이거에 이렇게 열정을 낼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멘토가 있나 롤모델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러면 이런 열정의 원천이 뭘까요 사실은 뻔한 얘기 같지만 부끄럽지 않게 인생을 살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멋있게 살고 싶어요 멋있게 살고 싶다 멋있게 뭐랄까 지금은 아내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말 당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멋있게 살고 싶단다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도 계속 제가 후배들이든 친구들이든 동료들에게 밥을 이렇게 지갑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술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뭐랄까 저는 희망이 있지 않은 희망을 바라보지 않는 설레는 희망이 있는 인생을 좋아하거든요 삶을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은 죽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계속해서 놓아버릴 수도 있는 그 희망을 계속해서 생성하고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고 싶어요 오늘 뭔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는 그냥 목소리 워낙에 평소에 좋아하고 여기저기 예능에서도 이제 목소리로 많이 익숙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갑게 맞이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노래는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분이 또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 이런 거에 어떤 기대감도 많이 커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끝으로 이제 인사 말씀 팬분들한테 간단하게 부탁드리면서 저기 카메라가 저기 있거든요 네 제가 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잊지 마지 엄청 많아요 지금 게시판에 장난 아니에요 시간 없었다고 어디 읽어드리는 거야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지만 그래도 도전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우리 지금 너무 나도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고 마음 다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꿈이 있다면 정말 이것저것 재지 않고 혼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설레는 희망이 존재하니까요 그것이 산 인생입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야 멋있다 여러분 돌발 퀴즈 정답 1번 너구리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거판 안에 올려놓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우이자 배우 가수 정영석 씨 만나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